다쿠왕 다쿠왕 애고양이TV입니다 오늘 먹방은 길바사 소시지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럼 ASMR 렛츠기릿 뜨겁네요 뜨겁네요 맛있어 케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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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식감이 좋아요 소스는 3가지 준비했구요 케찹 마요네즈 그리고 마요네즈랑 와사비 준비했습니다 마요네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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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매콤달콤달콤 칼국수 치즈볼 와우 생각보다 크기가 크네요 우울 물을 많이 넣어요 치킨 너무 맛있어 마요네즈 마요네즈 하이 잘먹는 거 같아요 샐러드 너무 맛있게 먹어 정말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기 너무 맛있게 먹어요 엄청 맛있는데 오늘의 메뉴는 다가오기 때문에 또 잘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다가오기를 먹으면 더 맛있게 잘게 먹으려고 하는데 여기가 젤리 먹기 때문에 이 땅이 엄청 좋아서 먹으니까 더 맛있게 먹어야지 이것도 저거 맛있어서 지눕 Philipp입니다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. 팽이버섯 치즈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치즈볼 이 영상은 정말 맛있다. 정말 맛있다. 이 영상은 정말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어 양이 별로 안 많을 줄 알고 두 개를 했는데 생각보다 크고 양이 많네요 남은 거는 내일 아침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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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